아 파볼있죠 파볼 아 파볼있다는거 깜빡했다 아 이거 가지고 1지어감 깨보고 싶은데 어 어 아 아 얘는 개구리 점프 뭐 컨트롤 잘 하시는 분이며 껐다 켰다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도로 컨트롤 잘 하기가 힘들 것 같애 아이고 괜찮아? 가빠 먹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개구리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아 개구리란다 기본캐가 다른 캐들의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폭탄만... 아 너무 칼이 없어서 한정적이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초보자가 쓰기에는 좋은 영웅 아닌 것 같애 뭐지 이건? 아이템 파는 것도 있어요? 귀엽네 아이템 하는 것도 있네 일단 보스 잡았으니까 파밍 좀 더 하다가죠 노래 끝난다 더 파밍 할 거 없나? 우엉 오우 주문석 갈아버렸어 미쳤나봐 뽑기함을 볼거야 아 순간이동 나왔네 괜찮아 어차피 도박 영웅이라서 와우 풀피 오 일단은 아이템 놔두고 오 제자리에서 배수 유지되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피트 한번 놓쳐도 이렇게 배수가 유지가 되는거 아니야 그냥 상점 아저씨네 이제 안잡으려 후 파 후 파 오 여기 왜 안죽어 투명일때는 아예 안 뒤지는건가 으아아아 이거 이거 해도 비율이 아 아 배율이 안빠지는 거겠죠 뻘찌대도 말 그대로 뻘찌대도 배율이 안빠지는 거잖아요 저 신발을 이거 좋은거 같은데 이 신발이 좋은거 같아요 맞지만 않으면 배율이 안빠지는 거 아니야 함정에 맞거나 한번 해볼까요 봐요 뻘찌 안없어지잖아요 이거 이거 배율 안빠진다 좋은데 실수해도 배율 빠질 일이 없네 이거 하면 없어져라 보스 어디냐 저 밑에 있는거 같은데 파블 쓰면 6마리인가 잡아야 한 번 더 쓸 수 있던데 계속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와 아 다이아 5개 얻어야 되는데 뭐 할게 있나 이제 벽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보스 잡으러 갑시다 킥! 뭐야 왜 다른 애야 왜 또 비트가 쉬네 원샷 온킬이야 설마? 체력이 그지네? 얘 뭐야 뭐야 그지인데 얘 체력 왜케 쉬워 장비를 언제 할꺼야죠? 저 오늘 이거 어저께 사서 오늘 게임 처음 켰어요 1시간 1시간 된다 캐릭터 다른거 써볼까요? 얘는 이걸 깨도 안나오네 얘는 깨도 다른거 뭔가 열리는게 없네 케이던스 멜로디 2지역 3지역 그냥 케이던스로 합시다 케이던스가 제일 쉬운거 같아 케이던스 멜로디 남은 버석 한개 쓴다음에 기본캐가 뭐든 와 하나로 살 수 있는거 없나? 아 있네 2지역 갑시다 뭐야 버석도 부셔야 돼 아 이거 뭐야 아 쟤 뭐야 뿌리네 어 잠깐만 이거 방패에 닿으면 무기 없어져요? 방패하면 무기 박살나네? 내 무기 내 무기 아 여기 떨어지네 오이씨 놀랬네 아 아 잘못해 아 잘못했어 아 비트 잘못 맞췄어 엎박자 맞춰야되는데 다시 할게요 아 배수 맞출 수가 있구나 이거 하면 배수로 올리는데 쓰는거구나 배수로 올리는데 쓰는거구나 오 배수기관 방어도 배수만 높여놓으면 어 오 아 쟤는 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앤가보네 약간 그거 그 그거 있잖아요 뭐지? 똑같이 생긴 애들을 뭐라고 하지? 어 이거 뭐야 끌어오는거네 아 좀 특이한 패턴 같은 애들은 있네 도플갱어래 얘 얘 뭐야 아 걔 보스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걔 걔 보스 봐봐요 이거 폭탄 써서 터뜨릴까 아까운거 같은데 폭탄이 딱히 그렇게 크게 좋은 아이템을 주지도 않아가지고 오 보석 두개짜리도 있어? 이렇게 잡으면 되구나 보스냐? 아 너구나 안녕 빡쳐 아 잘못했어 에이 어디까지 가니? 아이 컨트롤 잘못했네 어? 벌써? 노래 엄청 빨리 끝나네 노래 엄청 빨리 끝나구나 노래 엄청 빨리 끝나구나 아 라운드가 높아질수록 뻘짓을 하면 안되네 오 아 뻘짓을 하면 할수록 아 나 지금 반칸밖에 안남았는데 저거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두더지 뭐야 얘 얘는 벽을 부수고 오네 세턴 얘 세턴에 한 번씩 움직이네 애는 벽을 부수는 대신에 아 맞다 얘 한두턴하고 한터 쉬지 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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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하나 사고 오늘 그만합시다 오 할만하네 기본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일단 제가 지금 열린 캐릭터 중에는 트레이닝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하다보면 알 수 있어 보스 상대하는 법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뭐야 이거는? 드래곤의 길 스킬 배우는 건가? 뭐 이 지역 열거나 할 수 있고 아 이건 아이템 풀에서 자기가 쓰지 않는 쓰레기 아이템들 치워가지고 상자에서 자기가 안 쓰는 아이템들 안 나오게 음 모든 무기 다 연다고 다 좋은게 아닐까 아 진짜 설악의 중키 알겠습니다 아 재밌게 했네요 오늘 일단은 일단은